오늘은 우붓에서 엄청 좋다는 바이스로이 리조트에 왔습니다. 얼른 가서 체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로우.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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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아직 안 돼가지고 여기 바에서 음료를 한잔 마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웨이컴 드링크를 주셨어요. 오우 맛있다. 모히또 같은 느낌이에요. 저 앞쪽으로는 정글이 보이고 오른쪽으로는 수영장이 보여요. 이렇게 뷰 감상하면서 쉬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지금 이미 갔나? 우리 집은? 우리 집은 여기지? 우리 집은 여기지? 우리 집은 여기지? 우리 집은 여기지? 우리 집은 여기다. 갑시다. 거기 타고 고고싱. 여기 풀빌라라서 이렇게 거기 타고 이동을 해야 돼요. 여기 보이는 곳이 메인 풀장.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와 이거 그냥 걸어 올라오기는 쉽지 않겠는데요. 엄청 언덕인데요. 거기를 펠스로 불러야 됩니다. 다 왔나봐. 다 왔나봐. 다 왔나봐. 오케이. 16. 오케이. 엄청 넓어. 대박. 엄청 넓어요. 침대도 엄청 크고 쇼파도 엄청 넓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이 프레이비 풀장. 여기 개인 원두막도 있어요. 이 원두막에서 밖을 내다볼 수도 있는데 여기 완전 힐링됩니다. 물소리가 칼칼칼 들리고 초록이 우거진 게 여기만 있으면 딴 데 안 가도 될 듯? 그리고 바로 앞에는 이렇게 수영장이 있고 이 수영장에서도 숲의 절벽 뷰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프레이빗 인피니티 풀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푹신한 침대. 엄청 큰 침대가 있고 멜컴 플라워도 드셨어요. 그 다음에는 엄청 큰 화장실. 여기 욕조에서 반신욕 해도 될 듯? 그리고 오른쪽으로 세면대 있고 왼쪽으로도 세면대가 있어요. 카이도끼 하나씩 쓰면 돼요. 어메니티는 이렇게 멋진 모든 박스에 담겨져 있습니다. 비누도 락셔리 소비라고 써 있네. 샤워실은 이 안쪽에 있는데 엄청 큰 네이 샤워기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 듯한 느낌으로 샤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2박 3일 동안 여기서 푹 쉬면서 우붓을 만끽하려고 합니다. 메인 풀장에 나왔어요. 지금 너무 깊어. 여기가 1.45미터인데 저한테 꼴딱꼴딱합니다. 그래도 제 사연을 즐기려고 나왔습니다. 시원해. 뒤에 보이는 풍경은 진짜 레알 우붓. 우붓의 정체를 마음껏 느끼기에 충분한 곳이에요. 오 완전 정글뷰. 인피니티풀이 바다만 멋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정글도 엄청 멋있습니다. 빈짱도 시켰어요. 맥주 한잔 먹고 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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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수영장에서 수영 다 마치고 이제 다시 빌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빌라의 프라이비프장에서 또 수영을 해야 하니까요. 2박 3일이 넘나 바쁩니다. 안에만 있어도 할 일이 엄청 많고 여기 조경도 예뻐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재미도 있어요. 저거 봐. 되게 예쁘다. 그치? 조경 너무 예쁘게 잘해놨네. 절벽에다가 꿀장을 만들어 놔 가지고 모든 빌라에서 숲을 볼 수 있는 구조예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똥차게 위치를 잡아 놨는지 모르겠어요. 날씨 좋다. 굿앞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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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날 수영하는 거 엄청 힐링입니다 엄청 길어요! 1.4m 엄청난 날인가? 도둑이라 그러는데 귀여운 것도 되게 음치있어요 되게 특별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 먹으러 식당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 버기 타고 가도 되긴 한데 오늘 날씨 너무 좋고 여기 정원도 한번 느껴보면서 가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사실 밤에 비가 왔거든요 밤에 비가 왔거든요 아침에 날씨가 좋고 항상 이런 식이에요 여기가 아침 식사 먹는 데에요 굿모닝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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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렉벨을 준비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당연히! 이렇게! 근데 이 버터에 비가 더 좋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뷔펜은 아니고 알라카르테 메뉴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메뉴를 고를 수 있습니다 엄청 많이 골랐어요 근데 여기 한상차임 할 예정입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라카르테 메뉴가 드디어 다 나왔습니다 엄청 많아요 메뉴가 그리고 플레이팅도 너무 예쁘게 나옵니다 이건 프렌치터스트 그리고 이건 샐러드 에그 베네딕트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이라서 이렇게 스페셜 메뉴를 주셨어요 이거 봐 그리고 와플까지 인터넷한 음식도 있는데 저는 대체로 서양식으로 시켰어요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플 시럽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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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음! 맛있다! 음! 아플 맛집이에요 아플 엄청 달고 왔어 음! 음! 이거 제가 사실 프렌치터스트 진짜 좋아하거든요 자 또 메이플 시럽을 이렇게 음! 미친 맛이겠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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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는데? 프렌치터스트 맛집인데요? 여기 빵이 너무 잘한다 와! 나이스 아메리카노랑 음! 스피도 맛있고 그럼 오늘 스페셜 우월절 메뉴 한번 먹어볼까? 귀여운 새 한 마리 좀 먹어줘야죠 그냥! 음! 음! 똘깃똘깃해요 병아리가 똘깃똘깃한 맛이에요 턱 아니야?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신기하네 자 그럼 이렇게 예쁘고 여유있게 아침 식사를 하면 됩니다